개인기로 이 두 분이 누구신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춤에 자신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둘과 판정단 두 사람 댄스 배틀 한번 붙어보자. 지목을 했나요? 지목을 했습니다. 누구죠? 아이키 씨에게 인정받은 복면가왕 공직댄서 육중환. 그리고 판정단의 막내 레원. 심사는 세븐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우승자를 좀 골라주세요. 심사할 만해. 과연 육중환이 아이키에 이어서 세븐에게도 인정받을 것이냐. 자, 식스가 세븐에게 인정받을 것이냐. 좋습니다. 식스 파이팅! 음악이 다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먼저 레원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레원부터 시작합니다. 귀여울 것 같아. 주세요! 아아아아. 이거 뭐지? MBC 세태, MBC 세태. 야... 굉장히... 정체 불명의 딸수네. 과외, 과외, 과외. 정체 불명의 딸수네. 과외, 과외, 과외. 괜찮아? 야, 뼈 나가겠어! 이야... 간직 안직입니다. 오오오오오. 이번에는 별은 내 가슴에. 별은 내 가슴에. 허밀코. 옛날 브레이크. 오랜만에 보는 춤입니다. 로버트 춤, 로버트 춤. 오랜만에 보는 춤입니다. 절도 있는 춤. 좋아요. 절도 있는 춤. 마이크 잭스. 향수를 불러 이르기는 춤입니다. 이번에는 육중환 갑니다, 육중환. 육중환. 세월에 도전하는 육중환. 거의 비슷해, 맨날. 맨날 비슷해. 발재간이 대단해요, 발재간이 대단합니다. 좀 격렬하게 봐. 쉽지 않아요. 이 동작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좋아. 조금 더. 그래. 아이치 때문에. 뭐 좀 아쉽다. 마지막. 꽃바람. 꽃바람 잘 봐주세요. 꽃바람 잘 봐주세요. 너무 좋은데요. 이 배틀은 지금 별은 내 가슴에 하고 꽃바람 위주입니다. 꽃바람 위주입니다. 느낌이 확 다른데요. 완전 다른 사람이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달라, 달라. 완전 달라. 너무 멋있다.